지구의 가장 북쪽,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수리라고 봐야 할까요? 또 혹독한 추위와 덩치 큰 하얀 곰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북극이죠. 또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곳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요. 네, 웬만하면 가기 어려운 북극을 저희 YTN 사이언스 가족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북극을 체험하고 온 YTN 사이언스의 유창림 PD와 함께 북극 이야기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북극에 이번에 휴가는 아닐 거고 취재차 다녀오셨잖아요. 요즘 같은 폭염에는 북극 같은 날씨 잠깐 또 체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취재하러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신 것과 실제로 그린란드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요즘 서울도에 생각하면 북극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단순히 이제 시원한 날씨를 즐기러 갔던 건 아니고요. 이제 북극을 주제로 한 산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북극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우리가 북극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북극곰, 또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북극곰이나 이글루를 취재하러 다녀오신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언급하셨듯이 북극하면 북극곰과 이누이트조, 이글루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북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던가요? 우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북극은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굉장히 드넓은 땅덩어리 대륙이지 않을까요? 지도로 봤을 때도 그냥 큰 하나의 차가운 섬 정도로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맨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아닙니다.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남극과는 좀 다르게 북극은 북극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북방구 고위도 지방을 모두 칭하는데요. 그린란드, 캐나다,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시베리아 등 여러 나라가 북극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번에 다녀온 곳은 그중에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린란드에 다녀왔습니다. 남극과 좀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북극에는 여러 나라가 포함돼 있고 굉장히 큰 섬이네요. 그럼 북극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지 탓일까요? 이글루라고 하는 얼음집 그리고 가죽 털 옷을 입고 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해 본 북극, 그린란드는 어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극지방이고 또 봐왔던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부분들이 다들 춥고 갯설매를 타고 털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와 크게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이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와 그 다음에 관광도시 일루 리셋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 까낙이라는 곳 총 세 군데의 도시를 다녔는데요. 물론 도시마다 규모 또한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도시를 봤을 때 상상하던 북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유PD처럼 북극하면 그냥 북극곰이라든가 뭔가 두꺼운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상상하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랐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이제 나눠서 의식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옷의 경우는요.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털옷, 이런 동물 가죽 이런 거는 전통 의상이어서 입지 않고요. 평상시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아웃더 자켓 입고 다니고 또 부츠 신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 현대화가 됐고 역시 추울 때는 거기다 아웃도어, 두꺼운 점포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음식의 경우도 어떨지 궁금한데요. 현대화가 돼 있다고 하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런 거는 비슷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쇼핑센터가 존재하고요. 마트도 존재해서요. 저희가 실제로 식당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냥 집에서 많이 해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거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되게 이릅니다. 8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4시에 끝나서 장을 보고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는 그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겨울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을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린란드에서는 주식이 어떤 건지를 제가 가정집을 취재를 하지 못해서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앞으로 취재계획에 그런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취재 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식을 알아봤고 주를 알아볼 텐데요. 물론 우리와 기후만 조금 다를 뿐이고 다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인 걸 빼면 진짜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 주거공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문화보다는 개인주택이 많았는데요. 이제 원래 그린란드는 추운 지방이어서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때도 나무를 한 그릇도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돌과 고래의 가죽을 이용한 운막 형태의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글루는 사실 집이 아니고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요. 그러면 임시 거주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텐트를 쓰는 용도와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는 얼어있는 바다 위에서 며칠씩 사냥을 하기 때문에 얼음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휴식 공간도 됐고요. 하지만 현재는 상용화된 텐트도 많고 사냥터마다 이누이트들이 만들어놓은 베이스 캠프 형식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휴식이나 밥을 해먹고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글루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되었죠. 그래도 이누이트족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셨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갔을 때 3일간의 사냥을 취재를 했습니다. 동일 취재를 했는데요. 우선 바다가 얼어있는 겨울과 녹아있는 여름의 사냥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취재한 사냥 방식은 겨울의 사냥 방식이었는데요. 보통 사냥을 나가게 되면 며칠씩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3일 동안 취재를 한 결과 갯설매를 타고 8시간 넘는 시간을 달려서 바다의 가운데로 향해서 바다표범을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계절마다 출몰하는 동물이 좀 다릅니다. 수원의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는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냥 동물이 바다표범이어서 이번에는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것을 좀 담았습니다. 전통 사냥 방식의 사냥 중에서 사냥 동안에 이뤄지는 일들 그리고 방법, 그 외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12월에 방송되는 저희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에 방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꼭 방송을 챙겨봐야겠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다녀오신 게 끝이 아니라 취재거리가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더 남아있습니까? 우선 앞선 취재에서는 북극의 겨울 모습을 담았는데요. 앞으로는 북극의 여름 풍경, 이누이트족의 여름철 사냥 방식 그리고 여름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북극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북극 연구 활동도 취재를 할 계획인데요. 노르웨이의 스발바루 섬이라는 곳에서 니엘슨 기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다산과학기지와 우리나라의 쇠빙선, 아라오노의 일정을 동행하면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북극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담을 예정입니다. 북극에서 생활하는 연구원들의 생생한 모습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북극하면 북극 고음이 떠오르잖아요. 북극 고음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북극 고음이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많이 북극하면 북극 고음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저도 이제 북극 고음을 좀 취재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북극 고음은 사실상 현지 사람들도 만나기 힘든 동물로 여겨집니다. 워낙 단독 생활을 한 동물이고 넓은 지역에서 이제 빙하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식지, 고정적인 서식지가 없다고 하는 동물로 이제 유명한데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제 캐나다 처칠이라는 도시에서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사냥을 출발하는 북극 고음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자료 조사도 마쳤고 충분하게 이제 취재를 더 한 다음에 북극 고음을 이제 촬영을 하러 그쪽으로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이번 출장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좀 건강에 몸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하신 북극 고음도 꼭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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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